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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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이 카드들로 어떻게 이게 아니 뭐 방법이 존재나 해? 예 뭐 아니 호구파트 3딜 6강용 260 200 몇이야 아무튼 개같은거 아니 이길 방법이 존재는 하냐고 이길 바랍니다. 이리 이펙트와 양복할 시간이야 이펙트와 양복할 시간이야 청전기 방전님 덕분에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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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청전기 방전님 덕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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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지역 중 hep 청전기 방전님 덕분에 이겼다. 큰 unters 터보 터보 더 뭐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 너만은 냉정함이 필요한게 아닌가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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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램으로 가져올 카드가 없다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있다면 투사정도는 잡겠지 아 헬로월드 쓸걸 헬로월드에 대한 편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쳤구만 2 1 2 2 2 덕질 달려 수고했나 이건 좀 쓰레기 같네 대행이나 먹을까 까지 감사합니다 가지 아니 뭐 가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사실 가지가 잘 나오는게 아니라 다른 유물도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는데 가지는 유독 존재감이 커서 석재 달력도 맨날 나오는데 쟤는 별로 손재감 없잖아 왜 버퍼만 강호 안해줘요 우리만의 위족미족부족 던하니깐 너무 뻑친다 어 저 우에 컷 고기 아우 골드만 아우 골드만 아우 골드만 강화 좀 눌러야겠다 오예 오예 번구 찍기 걷어내기 아 번구 먹어야돼 말아야돼 말아야겠지 알고리즘 키워야 되는데 알고리즘 키워야 되는데 축전기 에너자이저 아 왜 때려요 옵션한 선사고 막 때리는거 봐 아이씨 배고픈 디펙트는 먹을게 없어서 가지무침이나 도마뱀 꼬리 날고기 덩어리도 허겁지겁 먹는데 고르주아 와처는 망고나 배같은 친환경 귀족 음식만 먹는 불공평한 첨삭 공평한거 같기도 하고 기계 주제에 뭘 먹겠다는거야 유기물질을 양분으로 삶는 로봇이 더 위험한게 아닐까요 파그를 해야합니다 파그를 해야합니다 삼턱에서 달력을 발동하네 파그를 해야합니다 조각 숙 냉정 싹 다 강화해야돼 싹 다 강화해야돼 싹 다 강화해야돼 좋은데 일댓막음 아니 어떻게 썰케 신기할정도로 일댓만박지 님 소환왜야난 아 앞에 상점있다구 용돈주네 냉기좀 더 있어야되는데 먼미 내가 남은 돈 포션 사먹어야겠네 나한테는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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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스택 1코 0방어 계속 쩐다 사기 카드네 1코 1방어 소멸인 유전 알고리즘보다는 안좋군 1코 0방어 스택 1코 1방어 유전 알고리즘 이펙트 카드 정말 가슴이 용장해진다 야 이거 하필 3코 5가 나왔어 1코 1방어 1코 1방어 1코 2방어 3코 1방어 2코 1방어 뱅뱅뱅뱅뱅뱅 뱅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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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12 창의적인 인공지능 빼면 약해가지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적인 인공지능 밀! 칩 깎지마라 제발 좀 와 이 냇막음 아 참 세밀칩 깎지말라고 어이 밀집 밀집을 낮추지마라 아 파광마렵네 와 요괴장치 119딜 카드 꼬라지 나 안먹어 뭐야 버그 57층 왜 나한테 이러는건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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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ng1 정신 차려 X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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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쓰레기 캐릭터 하러 가야겠다.